기도 드립시다. 기록된 도로 오신 예수님 기록된 도로 가셨고 또 다시 오실 때도 기록한 말씀 구름 타고 오실 때에 중앙기단 세워서 야곱을 택하여 마지막 때 세일의 교훈으로 삼대 무장 주시고 변화시켜서 구름 타고 오실 때 공중에 만나자고 약속하셨나이다. 오직 이 한길밖에 없사오니 절대로 뒤로 돌이키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기록한 말씀만 꼭 붙잡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녀밤에 설 수 있는 남은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역사는 인간의 힘으로 능을 할 수 없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것이니 신의 감동을 받고 신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호사 12일장입니다. 12일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찾으시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에, 어렸을 때는 출생할 때, 국가가 출발할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급에서 불러내었거늘. 출애국의 모세를 통해서 에지프트 400년 종살고 나왔고, 모세의 역사가 예술인 역사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출생해서 에지프트의 피난을 갖다 왔습니다. 마기, 노마 제국 해로당의 칼을 뽑아서 동방박사 소문 듣고, 내가 왕인데 또 왕이 태어났다고? 그래, 성경 박사들 불러놓고 물어봤어요. 너희들 하나님 믿는 성경에 이 땅에 왕이 난다고 예언했느냐? 있습니다. 어디야? 베들레엠입니다. 미가 오장입니다. 그래, 베들레엠의 남자가 다 죽었어요. 예수 또리가 죽었다고요? 아무 죄도 없고 영문도 모르고 용의 칼에 날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있으면 죽잖아요. 그렇게 호세아가 예언하기를 700년 전에 내가 이스라엘을 에지프트에 갔다가 찾아온다고 말씀했어요. 정확한 거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성경은 현재 살 것입니다. 그 현재 살면서 성경을 모르면 이방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성경은 곧 녹을 수 하나님입니다. 성경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지. 성경 멀리 놓고 보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림책 보는 거지. 성경은 현재 살 것입니다. 고난도 받아야 되고, 제도 지어야 되고, 끌려갔다 돌아와야 되고, 이게 고진 강례입니다. 고난을 왜 주느냐? 사랑 주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1장에서 5장까지. 사랑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가 편지를 썼습니다. 이 땅에는 사랑이 없어요. 인간의 사랑은 못 쓰는 사랑이에요. 그 자기 유익을 위한 사랑이지. 사기치는 거지. 보리바풀로 낚시 놓는 거예요. 영을 잡으려고. 이 인간의 타락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주고 싶은 사랑은 생명 주고, 구원 주고, 영생 주고, 당신은 저주받고 죽고. 그렇기 때문에 박의 사랑, 박의, 널불로 박자, 사랑의 자, 사랑의 사상, 다위당국 시온사상은 박의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사람 죽이는 거짓말은 사랑입니다. 부처가 자비게 있어요. 석가모니가 인간이지 신이요. 거짓말을 속이는 겁니다. 수천 년 동안 세계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보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얘기는 어둠이 조금 덥다. 에베스 3장 17절에, 18절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사랑 안에 온 것은 그 사랑의 길이도 모르겠다. 넓이도 모르겠다. 깊이도 모르겠다. 높이도 모르겠다. 그 사랑은 너무 커서 청량을 못한다. 그래 25장 성경 1절만 부릅시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나는 청량 못하네 그의 사랑 나를 녹여 주의 형상 이루리 목적이 뭐요? 주의 형상. 사랑 주어서. 그래서 아담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뭐 주려고? 예수 주려고. 그래서 아담이 둘입니다. 썩는 아담, 영생 아담. 그 예수님이 요한봉 6장에 영생 덕을 먹으라. 내 살 갚히는 영생 덕이다. 다시 안 죽는다. 그 유태인들이 미쳤구만 그려. 귀신 들렸네. 그렇게 버린 사람은 예수와 상관이 없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는 예수를 따라가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지요? 아니에요? 그러면 예언의 등불 들고 잔소리 말고 입을 닫고 듣기만 해요. 말하지 말고 알았어요? 인간은 말을 할 자격이 없어. 말해도 다 거짓말이에요. 선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듣지도 않아. 그렇게 게시록 1장 3절을 모르겠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 두 가지. 네 말 안 들으니까 하지마. 야곱아 하지마. 내 말 안 들어. 예언을 읽고 들어. 그럼 내가 데리러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자기만 하니까 WCC, KNCC요. 오늘 목사님들 설교가 성령도 안 해요. 전부 세상 지식 섞어서. 어제 KBS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세종대학교 교수가 하는데 유대인의 위대함이 뭔가 그 제목으로 한 시간 강연했어요. 세계 앞에서 유대인이 왜 저렇게 똑똑한가 내가 대답을 했죠. 유대인은 저주받다. 똑똑하다. 했어요. 답이 저주다. 예수는 유대인이 저주했죠. 독사 제끼야. 독사는 똑똑해요. 학박사도 전부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세상 지식은 타락한 지식이에요. 배울 거 없어요. 유대인이 유대인이 위대한 게 아니고 귀신 들려서 세상에 머리가 됐다고 말해요. 미국이나 어떤 나라는 유대인이 다 앞장섰어요. 머리요. 머리가 보통 머리가 아니에요. 거짓말 박사머리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머리요. 그 머리 도입되고 띄워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말해봐. 예수 안 믿는 머리 띄워야 돼요. 그냥 도입되어. 그래서 노마가 와서 최신 다 떼었다니까요. 남은 것들이 모여서 또 유대국각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장하면 귀신 들린 거고 예수의 복음을 따라오다가 그것만 주장하면 또 귀신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칠대법이 중한 거예요. 믿음의 법은 다 끝에 끝나고 예언의 법이 공중에 만난다. 예언의 법을 1260일 증거하면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 증거 마친 사람들이 생계를 받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요? 마지막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 아들을 애교배 불러냈다. 2절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하나님이 선지를 보냈어요. 이사야 보냈어요. 예림이 에시게 다니엘 호세야 자꾸 멀리 떠나가요. 잘못됐죠. 귀신 들렸어요. 뱀이 들렸어요. 용이 끌고 가는 거예요.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바알신 태양신 바알가 아세나 목사 기신 아로세계인 우상 앞에서 분양하였느니라 불교 부처는 사람이 만들었죠. 우상입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 걸음을 가르치고 이 에브라임은 야구비 집이에요. 야구비의 열두 아들인데 둘로 나누어졌어요. 그런데 복을 줘요. 아무리 잘못해도 안 버려요. 하나님은 은약의 신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절대로 구원 안 해요. 그래서 악의 계통은 가인의 계통으로 쭉 내려와요. 심판 받을 사람들이고 아벨의 계통 쇠세계통 피태계통이에요. 아무리 가인의 딸들이 예뻐서 쇠세아들 잡아먹었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영으로 계실 때 지옥 찾아갔어요. 쇠세아들들아 너 왜 내 말 안 듣고 가인의 딸 사랑하다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이방 혼인해서 피를 섞어서 죽어서 이렇게 지옥에 와 있느냐 내가 너희 대신 피를 흘리고 죽었으니 내 피를 보고 나오라 해서 2400년 후에 천국 보냈다고요. 구원했지요. 선악가 먹고 타락해서 계속 멸망이 갔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 크다는 거예요. 그것도 2400년 동안 기다리다가 예수가 예수가 가서 세세아들을 건지는 것이 베드로 전서 3장에 기록되었다고요. 성령이 베드로에게 노아 때 죽은 영들이 여덟 명이지 노아 때 죽은 노아 때 산 사람이 여덟 명이지 그 나머지는 다 죽었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물로 물은 세례인데 세례로 그들을 씻어서 영혼 구원한다고 말씀했어요. 죽은 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다. 베드로 전서 4장에 보면 죽은 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고 했어요. 노아 때 영들만 그래 지금 아니고 그러나 내가 에브라엠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신앙 연습해 어린애는 금방 못 걸어요. 걸음을 몇 달 배워야 돼요. 내 팔로 안을지라도 하나님은 천재에 충만한 신입니다. 인간이 보면 죽어요. 인간은 안보이게 역사예요. 주의 천군상상 가치예요. 야곱의 지배는. 영광받으려고요. 약속은 변치 않아요. 성경을 피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34절에 성경을 피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이루어왔고 지금 되고 있고요. 성경도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길입니다. 길 잘 따라가오겠죠. 길이 보여요. 성경이 보이냐고요. 지금 뭐하는 길이요. 새일을 고하래요. 끝마치 딱 해요. 새일을 고하라. 증거 맞추면 주님 온다는 거죠. 그럼 주님 재림주 만나야 되죠. 그럼 새일을 증거를 해야 돼요. 의무로 양으로 시간으로 물을 하든지 물을 하든지 물질을 하든지 몸을 하든지 몸을 하든지 다 예수님 동체가 되어서 동방역사 부흥시키고 하박국 산박 주의 일을 수년 내 부흥케하옵소서 수년 내 나타내시옵소서 말세종 기도입니다. 외양간에 소가 죽어도 양이 죽어도 감남나무 소질이 없어도 여호와는 내 힘이십니다. 그게 시원사상 파괴사상이요. 돈이 많다고 기뻐하면 돈사람이요. 유태인들은 왜 누가 보면 신유자 그들은 돈을 줘요. 그래서 머리가 비상한 거예요. 돈을 따라가면 귀신도 가서 머리가 박사가 돼요. 그래서 인정을 세상 인정받아 하나님 인정 안 해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돈사랑만 인정하라고 여서만 사랑하자 인정해요. 여러분 이 세상 다 줘도 여서만 사랑하지요? 예? 진짜요? 그래야지 당연하지. 3절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의 걸음을 가르치고 신앙이 당겨가요 중생 장성 성결 역사인데요 내 팔로 안을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팔이 너무 길고 넓어서 청량을 못해요.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딱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는 모른다. 여러분 아들이 태어나서 엄마 사랑 알아요? 아빠 사랑을 몰라요? 황갑이 사랑은 사랑은 내려오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밑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위에서 내려온다. 인간도 그렇고 인간 타박한 사랑도 하나님 완전한 사랑도 위에서 내려와요. 그래서 골로즈 3장에 너희는 위의 걸 찾아라. 땅의 걸 찾지 말라. 땅의 건은 담슨과 우상승배다. 위의 걸 찾아라. 위의 걸 예수만 바라보라. 히브리 12장에 얼리메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면 사랑의 징계를 때려서 징계 내에서 고통을 준다. 그래서 징계는 처음에는 아름답지 않아 즐겁지 않아 괴로워. 그런데 연달을 받으면 이제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의의 열매를 냈죠. 징계를 통해서 열매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한 사람은 사랑의 징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솔로몬의 징계입니다. 하나님 솔로몬 형자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를 따라가니 박살되고도 버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수록밥을 보내서 다시 성경 지었잖아요. 그거 청량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징량을 못해요. 찬송화되잖아요. 그 것인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청량 못하니 4절에 내가 사람의 줄 사람의 줄이래.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냐. 사람으로 나타난대. 사람으로 그 사랑의 줄로 너희를 이끌었고 이것이 출애급된 모세가 사랑이에요. 6월절 사랑이고 마태복음은 예수의 사랑이에요. 오늘은 개시록의 재림의 사랑.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해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소는 멍해가 고통스러워. 소가 먹고 쉴 때는 편한데 주인이 오면 이라이라 가면 밭 갈러 가야 돼. 그럼 목에 멍해 얹었고 하루종일 밭을 깔아야 돼. 그 멍해 때문에 목살이 얼마나 튼튼한지 그래서 소고기 목살이 맛있대. 근육살이. 알았어요? 일을 했기 때문에. 요즘 소는 목살이 없어. 일 안해요.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렇게 재바먹는 거예요. 옛날 소는 일하는 소요. 고기 맛있어요. 고기가. 진짜 그게 한우요. 시골에서 자랐다고 한우 아니에요. 거기다 비육으로 식 튼튼히 먹어라. 잡아먹자. 그래서 기름이 철철로 그거 먹으면 안된다니까요. 한우는 기름이 없어요. 하도 기름이 빠졌어. 근육만 남았어. 그래서 목살이 좋다고요. 멍해를 얹었거든요. 그렇게 말세종들도 예수님 따라서 목에 멍해가 있어야 돼요. 멍해를 그래서 예리미아가 선지자로서 멍해를 맺는데 하나야가 멍해를 꺾어버렸어. 그런데 하나님은 새 멍해를 면여서 다시 못 꺾게 철장 의세로 그리고 예리미아 51장에 야곱은 철퇴병기다. 누가도 손 못 댄다. 하나님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줄 사람이라고 했어요. 사람의 줄고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이것이 예수님 사도들 또 마세종들 또 구약의 모세 또 선지자들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께 사용을 당해야 돼요. 쓰임을 받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사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 사상으로 주인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간다. 가시밭도 간다. 도잡가도 간다. 산도 넘어간다. 거기 주님의 제림 임박할 때에 시련의 시기 올 것이니 잠깐의 고난 견디고 나가 승리자 반열 들어보자. 사람은 고난을 피해갑니다. 고난 오지 말라고 점치고 돈 갖다 받쳐주나 무당한테 가서 우리집에 고난을 얻게 빌어달라고 점치고 부닷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고난을 주는 거예요. 너 우리집에 오려면 이 세상 마귀와 싸우고 오라. 마귀는 고난이거든요. 고난의 풀모. 그 야구부 택할 때에 너는 이 땅에 살 때 나근이라고 했어요. 뇌믹 25장에 모세를 통해서 이사 백성들아 너희는 이 땅은 나근이에요. 이 땅은 내 것인데 팔지마. 내가 나중에 토지 무리법으로 너 형님 예수 보내서 500년 만에 돌려줄게. 거기 다니엘 구장의 토지 무리법이요. 땅 찾고 성가 건축해서 우리끼리 살자. 거기 천년시대. 그러니까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이끌었다.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해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세상 짐승은 멍해로 사명이지만 우리 아담이가 산악구 먹고 목에 제약의 멍해가 메였어요. 예수가 벗겼어요. 그게 500년 회복이요. 490년 70일에 자기 앞에 먹을 것을 두어 놀아 예수가 영생 양식이고 하나님 집에는 양식이 차고 넘칩니다. 그래 이사야 55장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포도지와 절을 사먹어라 돈 없이 갚으시고 사먹어라 내가 너희 집에 확실한 은혜를 약속했으니 다윗의 집에 예수다 예수가 영생 양식이다 사서 먹어라 예수 따라가면 조금 힘이 든다 그 말이요 죽든지 살든지 인도자마 따라가라 왜 예수님이 다윗의 인도자 명령을 삼았어요 구원자를 삼았어요 예수밖에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가 생명의 떡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다 먹으면 예수의 포도나무 가져가야 되고 버리면 독사새끼 됩니다 성경을 들고 다니지 말고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돼요 5절에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게 거늘 그런데 갔습니다 산악과 따라갔습니다 이 아담부터 갔습니다 아담부터 애굽에 갔습니다 우리도 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다는 것이예요 인간들은 차다담부터 타락 타락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책임지고 제값을 지불하고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아깝게 사랑으로 끝없는 사랑으로 구원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이거 제일 많이 한 사람 솔로몬이요 솔로몬이 왜 이방 결혼을 그렇게 많이 했을까요 왜 첩이 300명일까요 파역 때문에 하나님이 때려쳤는데도 돌아오지 아니하고 폐역 때문에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그랬죠 거기 이사 몇 장이 있어요 57장 17절이에요 17절 그게 아담 호소 다 그 길을 가고요 원치 안에 근데 끌려가는 거예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여러분 육신에 욕심을 못 막아요 밥밥 먹고 못 살아 한 일주일 그거봐요 밥달라고 난리거나 그게 탐욕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을 파헤쳤어요 너희 속에 무엇이느냐 선악가가 있다 내가 이걸 뽑아주지 어떻게 뽑아주는데요 그럼 내 말 잘 들어 일장 찾으세요 호소 일장 봐요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실제래요 그러나 내가 유다 족석을 금휼이 여겨 금휼입니다 무조건 눈 감아 하나님은 유다를 택해놓고 유다의 죄를 안 봐 무조건 예수를 보내 덮어놔 금휼이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가로 저희 하나님 여호와가로 구원하겠고 하나님의 구원이야 그런데 유다집에 독성자 보내요 예수 보내서 칼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인간의 칼 필요 없다 하나님의 능력이 철철 넘친다 사랑이 철철 넘친다 그래서 유다집을 택했기 때문에 유다는 형제의 자원성이 되고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유다를 범할 자는 없고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유다집에 실로 고신다 그랬죠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이지 일법행위가 아닙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나님께 자랑할 게 없단 말이죠 그러면 11장 6절에 11장 5절에 저희가 애급당으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잠깐 동안 390년 에브라엠이 빚이 771년 740년 721년에 아수르 3번 잡혀가서 390년 썩었습니다 제 값으로 그래도 나중에 수르바벨이 와서 유다 막대비 에브라엠 접붙어서 두개 하나 됐죠 에스겔 37장 15절이죠 칼이 저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트려 없이 하리라 아수르 칼이 그러게 사마리아 여러 왕왕이 단 베델 지방에 금송아지 두 마리 세워놓고 열지파에 이렇게 외쳤어요 이스라엘아 이 송아지가 하나님이니 하나님께 많이 바치고 복받아가라고 그 송아지 팔짝 펑쳤다 날마다 절 받고 예물 갖다 줘서 먹질 못하지마 구경하고 금송아지가 그래서 예루살렘에 절대 가지마라 거기 가면 내가 왕이 못된다 그래서 금송아지 왕이 열지파 사마리아 다시 받고 말하면 돈 따라간 사람이 바로 에브라임이다 그래서 아수르 오늘 아수르 소련이에요 소련에 가서 마흔 돈 다 죽어야 돼요 돈 따라가는 WCG교회들 KNC교회들 부작교회들 물어보세요 당신 하나님 믿고 복받아서 복받았지 뭐냐 부자 됐대 이 사람한테 저주라니까 아마데시 고장의 부자 청년이 예수 찾아와서 저주받았잖아요 영생을 받지 못했다고요 예수님이 설정하기를 나 예수를 위해서 부모나 처자나 전토나 그 무엇인지 받은 사람은 내가 여러 배를 갚아주지 그래서요 복받는 길이 세상은 저주니까 여기서 떠나가는 게 복이에요 세상에 속하면 안되니 보좌위를 받아보고 구의사자단에 속하라 애가 땅 중앙지단 규둥이 되라 구름 타고 올 때 만나주겠다 그 말이에요 6절 칼이 저희의 성업들을 치며 무슨 칼이 아수르 칼이 공상당 칼이 이게 게시록 13장 들어온다고요 빗장을 깨트려 없이 하리니 이는 저희의 계책을 인하밀이라 계책은 인간의 타락성이요 인간의 계획 여러분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진행하잖아요 집을 짓는 건축자들은 도면을 그리고 이번에 아파트 이렇게 지면 돈이 많이 남는다 그 최적 부지를 싼 걸 사야 된다 땅을 싸게 사야 이익이 많이 남을 거 아니에요 건축재료는 아주 싼 걸 사다 한다 비싼 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와바 아파트 무너졌잖아 제멘트도 적게 섞어서 집어졌다 그렇게 와르르르 무너졌다 이 세상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죽도록 충성해야 되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슬쩍슬쩍 최상적 부추한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7절 내 백성이 결심하고 열집하가요 하나님이 호시아를 통해 대신 말하는 거예요 이 호시아 말이 아니에요 요호와의 말씀이지 내게서 물러가나니 참 답답한 노릇이요 몸은 교회하는데 마음이 안 온단 말이에요 몸이 교회한다고 예배가 아니에요 마음을 다해 예배하자 중심보는 하나님의 그 신축복 내려오리 마음이 겸손한 자와 같이하는 여호와라 근데요 인간은 못해요 하나님이 택해서 성신 보내야 되는 거지 성신이 할 일이 그것이에요 택한 사람을 가서 만져서 녹여야 돼요 그 말을 잘 듣게 하고 은혜 주고 권한을 이기게 믿음 주고 그래서 시원산에 가는 거예요 일단 유명한 사람은 유태인이에요 못가요 예수 따라가면요 거짓대들 쫓겨나고 버림받고 맞아 죽고 권한을 받은 사람들이 뒤집어질 때 주님 올 때 주님 나라의 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 성전 건축관 여호와를 따라가야 되지 금성완이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솔로몬도 금성완이 따라갔는데 그래서 구약교회가 타락이 된 것은 오늘 20세기 기독교 타락을 미리 사진 찍어놓은 거예요 구약의 일법입니다 일법이 바로 종말입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고 보여줬다 이 시대 교회의 형편을 영적으로 보려면요 11개 상을 읽어보면 됩니다 솔로몬은 북의 타락에 나옵니다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예림이 영호장에 예림이 아야 그 예루살렘 넓은 거리에 돌아다니면서 공의와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명만 찾아와 내가 예루살렘 죄를 용서할 텐다 용서한다 그런데 한 명이 없었어요 그런데 인간 종말의 이사야 19장에는 제림주 영재식인 엘리아 지단이 중앙지단 다섯 명까지 세워졌다 그 변경 기둥이 많이 세워진다 14만 4천명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주리라 그게 수리바벨 사명이요 마일 사라스바스 사명이요 똑같은 사람인데 사명을 맡겨준 거예요 도장을 맡겨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침략 못해요 아가서 8장 6절에 한번 쳐다봅시다 그 옆에 있는 게 이사야 뒤에 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솔로몬에게 아가서를 주는데 솔로몬의 사랑하는 여자는 예루살렘이요 그래서 술라미가 이름 나오고 술라미 술라미가 수네엄 여자는 뜻입니다 수네엄 여자는 하나님을 잘 성격해 풀어 그 에리사가 지나가는데 자기 남편에게 여보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는데 저 하나님의 종이 일로 자주 지나가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게 좀 쉬워가게 다락방을 하나 지어줍시다 방한 칸을 지어줍시다 그 남편이 그래 그래 그렇게 지어줬어요 그 수네엄 여자들은 하나님을 잘 성격한 듯이 솔로몬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냐 그런데 그 균엄 여자가 에리사를 지성껏 성겼는데 아들이 병들어 죽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병원 살아가지 않고 에리사를 찾아갔어요 그 에리사가 와서 기도하고 살려줬어요 6절로 봅시다 8장 6절 아가서 8장 6절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인이요 여러분 도장 있지요? 인감도장 그 관수 잘하세요 아무 때나 서류에 도장 찍어본 적 재산이 날라가요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보십시오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과 같다겠어요 강하다겠어요 그래서 독생자 십자가 죽었죠 그게 사랑이에요 독생자 사랑 요한복음 3장 신문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소서 독생자 줬다 독생자 믿으면 영생을 드리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인같이 도장같이 팔에 두라 그게 네 몸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새기라 도장같이 새기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이 사랑은 이 하나님의 독생자 사랑은 많은 물이 거치지 못하겠고 홍수가 나도 말이요 홍수라도 엄벌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사람이 그 온 가산을 재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솔로몬이가 3천년 전에 이 말씀을 했는데 8절에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 유방이 없다 그렇게 3천년 후에 될 일이다 그 말이요 자 그만 좀 하시고요 호사 11장 8절에 에브라임이요 열시파 장자입니다 요셉의 장자인데 에브라임이가 내가 어찌 너를 녹했느냐 하나님이 따집니다 야 내가 야곱을 생기기 전에 아브라임에게 약속을 그에게 줬는데 네가 나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내가 버릴까 더 안 버려 그 선택받으면 구원이 완성된 겁니다 그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유대인까지 다녀도 예수 없으면요 그 불태우자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성경이 신학이 없어요 구약밖에 없어요 그렇게 예수 없는 교회라 유대교회 그래서 머리가 비상해 학박사 분리학자들 경제학자 다 유태인들이요 미국으로 세계를 주물러 꺼려 유대인들이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스마트 모드 그들이 만들었다 어떻게 기시 들리면요 똑똑해 돈 많아 근데 예수가 없어요 지옥가게 돼요 영생이 없어요 독특한 박사 예수 마찬가지로 지옥가네 지옥에는 박사가 많답니다 친구는 박사가 없듯해 바보모 같기 때문에 이거 박사가 됐어요? 무슨 박사가 됐어? 그래서 구원은 이 땅에서 쫓겨나는 게 구원이요 미움받고 맞아 죽고 멸시도 안 나고 미움받고 그 대표가 예수님이요 그 다음 베드로 바울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에 있을 때 읽게 썼어요 12장이죠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 같이 고린도 교회들아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당신 뭐 했는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다 버렸어 배설물로 내 지식도 내 명예도 율법도 땅에 다 버리고 난 예수만 걸머졌다 십자가가 내 몸에 흔적이 남았다 그 본받아라 그게 세상 다 버리고 날 본받아라 내가 예수를 본받았다 그 말하여 난 날마다 죽는다 무슨 사람이 몇 명이 돼 날마다 죽어 내 속에 선악가가 꽃이 핀다 아담이 먹은 선악가가 내 마음에 닿아서 자꾸 잡초밭이 돼가지고 날을 끌고 간다 아침 눈만 뜨면 홈에 들고 밤 맨다 그게 새벽 기도요 알았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잡초밭이야 생각밖에 별길 다 하더라 그걸 뽑아야 돼 안 뽑혀 2000년 뽑아도 안 뽑혀 그래서 게시록을 읽고 들으면 하나님이 초막절에 고쳐준다는 거죠 에브라임이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놓을 수 없지 이스라엘이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못 버리지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아드마는 소돔 옆에 사는 성읍인데 저주 성읍이요 어찌 너를 서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흥률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하나님 마음이 야곱을 너무 사랑해 그 장자 요셉 요셉의 장자 에브라임 너무 사랑해 근데 용이 잡아갔어 390년 그래서 할 수 없이 찾아와야 돼 왜? 한번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택한 사람 버릴 수 없어 그 학교에서 수리바벨을 택해 인을 줬기 때문에 인같이 새겨서 그렇게 버릴 수가 없어 알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따라가면 구원이요 모세를 따라가면 구원인데 어른들 다 버렸어 두 명만 갔어 안 따라가더라고요 모세만이 사기꾼같아 하나님 복귀가 어디 있느냐 강냐 사심 살아봐도 목 막 마르고 배고픈데 안되겠어 이렇게 복귀 먹으러 가야 그렇게 복귀 먹으러 가다가 어른들 다 죽었다고요 9절 내가 나의 명결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면하지 아니하리니 다시가 뭐요? 일 없다 절대로 안 버린다 야곱을 내가 구원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인을 쳐라 1만 2천명씩 게시로 7장에 그래서 천년메 13,4층 나오잖아요 내가 나의 명결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근데 애써있기는 바라야 돼 공상당은 쓰고는 버려 세제풀 못 가야 돼 야곱은 잡혀가고 천년동안 지옥 갔다가 두째 발표 부활해서 무궁수에 가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면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근본이 드러나서 하나님은 살아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럼 하나님 무소불능이죠 무소불능하신 날의 밑에 나는 승리할 줄 믿고 가렵니다 주의 천사 같이해 주옵소서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이사 사주삼장에서 내가 세일을 구하고 창조하는데 누가 맡겠느냐? 내가 영광을 위해서 세시대 만드는데 하늘도 세하늘 땅도 세 땅 강냐가 못이 되고 사막이 강이 되고 시랑과 타조도 춘추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 세원약 세일 세시대 그 안식을 네 개나 준답니다 그 성경을 다 읽으면 안식이 네 개고요 한쪽 길이 조금 보면 안식이 하나야 천국이 하나라고 이제 그분 문자 안 보내는지 깨달았는지 계속 한 3일도 문자 안 들어요 할 말 다 했던가 봐 내가 틀렸는가 천국이 하나라고 했는데 부활도 체치부활만 있다 했더니 진짜 태대강 씨가 설교해 보니까 두제발이 있네 개수 20장에 깨달았는지 그 문자 안 들었더라구요 그 나보고 그래 당신 대답 못하지 내가 질문한 거 대답 못하지 왜 묵북부답이요 날 조롱하더라구요 이 사람아 내가 할 말이 없는 줄 알아 상대가 안 돼도 상대가 유치원 학생하고 대학생이 상대면 대학생이 혼장난다 4,7,27 이 대기야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바라시는 요호바를 조칠 것이라 하나님이 뭐라겠어요 뭐라겠어요 사자 그럼 장식의 사자고장에 유단은 뭐요 사자야 그럼 개시록 5장 5절에 예수님은 유단지파에 뭐라겠어요 사자라 유단지파 사자 그래서 소리를 바라시는 요호바를 쫓을 것이라 요호와께서 소리를 바라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 오되 동방역사요 5개월 터지면요 알고게 나라가 하루에 민족 순식간에 이사 몇장 몇절 66장 7절 8절 저희가 애교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리에서부터 비둘같이 떨며 오리니 이게 이사 45장 15절에 고레시에 나타나면 아이고 하나님 숨어 계셨네요 그래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이다 그래 49장에 왕들이 와서 혓바닥으로 발바닥을 줘요 내가 저희로 각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요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죠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 선악가가 나타났어요 우리 몸에 선악가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거짓말 나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개휠로 나를 애워 쌓고 이것이 타락한 선악가 지리 꽃이 피는 거예요 유다는 하나님고 신신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었다 유다도 마찬가지야 그래 유다는 70년 바벨론에 에브라임은 390년 죄를 지수에 맨 맞으러 가야 돼 그 맨 다 맞으면 돌아와 거기 회복의 수립밥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원리가 사랑과 진실이기 때문에 당신의 계획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만대로 정했는데 그것이 성경 내용이에요 엄청 넓어요 엄청 길고 폭이 넓어요 보통 봐서는 몰라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고 듣고 또 연담 받고 또 매맞고 또 넘어지고 7.8개로 그래서 성경을 어느 정도 알만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누구냐 할 때요 답을 이렇게 써놨어요 3장 18절에요 너희의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 그리스도의 사랑 넘치는 사랑 그 사랑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높이와 깊이가 얻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께 들어오라 그 길이가 얼마냐 넓이가 얼마나 넓으냐 높이는 깊이는 너 측량 못하지 그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요한봉 분양 그랬죠 내가 성경을 상고하지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만 찍어봅시다 32자입니다 종말의 성산놀이는 수륙바벨로 건축이 됩니다 하늘로서 나린 불길 마귀건세 소멸하고 숨겨놨던 거룩한 산 우리에게 주었도다 동방탄급 어디인가 아름답게 이뤄진 곳 변화성도 모여서 삼대무장 갇혀도다 하늘로서 새 힘 나려 모든 성도 채워주니 피곤없는 형체되어 다른 박질하게 된다 사슴같이 뛰게 되고 사자같이 부르짖는 진리용사 일어났다 일어나서 줄인 양태 살리도다 하늘로서 오는 비밀 햇빛까지 나타나서 혼란한 것 물리치는 수륙바벨 역사로다 힘도 능도 쓸데없고 일곱 명의 원전 역사 푸른 샛을 나게 하여 첫대 열매 이뤄지네 아멘 10일째 받았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잃어버린 동산을 찾으실렸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나이다 그런데 구약사람은 성신을 못받아서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다 잡혀가 죽은 나이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서 수륙바벨을 회복시키시고 종말을 보여주셨나이다 오늘 은혜에 받은 성도들 성령 받았지만은 허감이 덮이니 뚫지 못하고 갈릴리 빛으로는 허감을 뚫고 수 없고 마음의 허감을 물리셨지만은 공중건세를 이길 수 없어서 다 잡혀간 것이 오늘의 종교협상 아닙니까 수륙밤의 학교에서 가로서로 지대농산을 마치는 머리뚤 역사로만 허감을 뚫고 시원산 정부가 건설될 때에 우리를 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부족하고 실수 많고 미련한 야곱들이지만은 우리 지혜의 여왁께서 독생자를 제 이름으로 보낼 때에 삼대 무장시켜 말씀 읽고 드리면은 성령의 역사에서 열매가 맺혀 줄 줄 믿습니다 열매를 찾으시는 아버지요 아담이 썩은 나이다 예수는 영생의 나이다 예수의 포도나무 가저들이 적 붙어서 개시록의 재림태 14만 4천 열매를 주님이 이미 약속했나이다 때가 되면 속히 이룰 줄 믿습니다 이것은 일법이 아니요 예수의 사랑으로 되는 것인데 호시아의 부인 고멜이 도망갔지만은 하나님 돈 주고 사와서 같이 살자고 구원을 약속했나이다 하나님은 전지전능 하시니 말씀을 책임지고 때가 되면 속히 이룰 줄 믿습니다 지대 논 구의사가 마친다 해 싸우니 때가 되면은 알고기다 모여들어서 동방 독수리 같이 북방 독수리 이기고 시원산에 가서 나라를 천년 동안 세울 줄 믿습니다 이 길밖에 다른 길이 없사오니 모세 때 백성들이 애급을 사모하다 죽었는데 오늘 교회가 세상을 사당하고 세상의 물질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버리고 심판을 받게 되겠나이다 그러나 택한 자들은 선지가 외칠 때 깜짝 놀라서 나팔 소리 듣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5개월의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11절에 손길과 가정 후에 하늘의 복으로 채워 차고 넘치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안식일인데 안식일 시간마다 말씀으로 채워서 능득하게 만족하게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려옵나이다 아멘